제 생활 신조가 친절 겸손 희생공사 이거 너무 제자랑입니다 이거 또 자랑이네 또 이제 합격을 하게 되죠 어머 아저씨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리는 모습에 빠바바바바밤 청년의 방에 따라고 해야 되나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빠밤 옥노로 갈까요? 병동으로 갈까요? 어디? 차라리 청량이로 떠날까요? 이런 충청도 노래가 많이 가서 지역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주목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아,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겠소 당신만을 사랑하게 됐소 가끔은 답답하고 가끔은 속상해도 기도하길 바빴